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은 국물닭바라고 주먹밥 준비해봤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국물닭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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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맛있는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맛있지만 진짜 맛있게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으면 좋겠고 너무 맛있어졌어요 정말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뭔가 잘 먹었을때 많이 먹으면 안전해봐 그 안에 먹으면 고춧가루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. 확정 이거 은근히 마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름을 막둑 선생님이 너무 맛있는데 이런 식당에 막 안하게 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뭐하는 거지? 내가 원하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난 안 먹었으면 좋겠다 참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해서 먹었으니 있었으면 좋겠어 난 먹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진짜 맛있어 뭐해 왜 저렇게 시켜먹었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고춧가루 고춧가루 맵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는데 마카롱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 곧 먹으러 가고 싶어 곧 먹으러 가고 싶어 이제 곧 먹으러 가고 싶어 오늘도 먹으러 가고 싶어 잘 먹으러 가고 싶어 잘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제 먹으면 더 맛있다 물을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어 거의 매운거 같아요 한입만큼 이것은 이렇게 액자 매우리 안 먹으면 더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 새끼야 김치 껍질 원 secret 잘 먹기 김치 와 악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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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이 오늘의 목소리를 잊지 않음 저녁하고 홍게네 지금까지 다른 요리를 자극해봅시다 showing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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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하고 아삭아삭 그렇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학교에 구워 Salm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핫도그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